작품 속에서 포착된 지성 씨의 매너 손 머리 쿵 하는 대신 심장 쿵 하고 저러는 거죠 아우 신쿵 연애 박사 스킬의 그런 어떤 스멜이 납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세요 본인은 모르세요 당사자는? 왜냐면 위를 보지 않잖아요 왜 나한텐 안 했어 그러길래 와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진짜 어린 거 없더라고요 아 진짜 그랬어요? 근데 전 매너도 매너지만 멍멍이 표정 아 진짜 이런 멍멍이 그런데 이 치명적인 표정이 그냥 아무 유혹치 않은 게 아니었어요 이걸 해야 누가 그러는데 주름이 안 생긴 게 나도 해 가끔 진짜 그런가? 그래서 제가 그게 군대 시절이었어요 아 꽤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감하잖아요 전역하고 나서 나이가 들지 않았나 복귀해야 되는데 내가 주름살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 아트라는 드라마에서 그걸 한 번 써먹게 됐었죠 자 주름 방지에 매력 발사까지 아직은 일찍